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과 응원을 받아서 제 1대 현역 가왕의 전유진 양이 금들하게 됐습니다. 지금 아주 눈가가 촉촉해졌는데요. 웬만하면 이렇게 눈물을 보이지 않는 전유진 양이 지금 감사의 그리고 행복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. 지금 기분이 어때요? 저는 정말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저한테 너무 기쁘고 행복이고 선물인데 이렇게 너무 큰 상을 주셔가지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다시 한번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연기를 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또 여기 계신 언니들한테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